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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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자리아? . . 상황이다. 위에도 자기들께 창의가 나오잖아요. 흠뻑쳐져버렸나 아주 날았는데 나 겨우 사랑인 것과 우리가 뭔가를 제시하지 않지만 그냥 사람이 어떤 곳을 못든지 모르는 데 살아간다는 의무를 담겨있어. 흠뻑갚기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성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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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소리가 너무 줄이야. 이 배경으로, 이 배경으로, 정국아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여기? 괜찮아, 괜찮아? 여기 서? 오케이, 앉아 오케이! 오홋 ! 안 이 배경과 함께하는 또 시간이?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! 내 손을 잡아 미래로 달아 한 명 뒤에서 오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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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오웨 아니 잠들기 전 일어났을 때 나는 뭐게? 출근할 때? 저는 약간 노을질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야 적응이 없는 장면 맑고선 나는 우리 잘 운동장입니다 드렉을 주라고요? 그거 끝나고 말하시면 어떻게 해요? 촬영 현장이죠 지금 멤버들이 좀 전달하긴 하지만 우르르르르르르 제일 많이 다른 분들에게 귀찮을 바라보는 생각은 감사합니다 뮤비 잘 나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뭐 끝이네요 저희가 이제 연말 무대를 한번 떠나볼까요? 떠나보자 하면 감사하셔서 오케이 자 떠나보자 화이팅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